자, 지금부터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규모 있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유연함,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 관련해서는 자, 첫 번째 전략은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저 나무는 제너럴 샤먼이라는 나무예요. 굉장히 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생명체 중에 하나이고 높이는 270미터인가, 그리고 무게는 1900톤입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하나의 생명체가 아주 강력해지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늘어났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늘어났을 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컴퓨터가 좋아지는 그런 전략이 스케일업이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시도할 만한 전략은 스케일업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쉽고 간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도해볼 수 있는 전략은 스케일아웃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저 뒤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거는 판도라고 하는 이 숲인데 사실은 하나의 나무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판도라고 하는 나무는 한 8만 년 정도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무게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판도라는 나무를 가져온 이유는 이 스케일업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인류가 만든 컴퓨터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그러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바로 스케일아웃이고 스케일아웃 전략은 이론상으로는 한계가 없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케일업하는 법과 스케일아웃하는 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접속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디비가 점점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 타입을 적당한 타입으로 조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인스턴스를 선택한 후에 인스턴스 액션을 선택하고 그중에서 모디파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비 인스턴스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다른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마이크로에 있다가 스몰로 바꾸고 싶으면 스몰이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컨티뉴을 누르면 여기에 메인터넌스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바로 이 메인터넌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지정한 시간에 인스턴스의 크기가 바뀌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 그럼 Apply Immediately를 선택하고 컨티뉴을 누르시면 지금 바로 인스턴스의 그 타입이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이 Multi-AG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중가용을 켜놨다면 다운타임이 없거나 아주 적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켜있지 않다면 뭐 한 10분 아래쪽으로 한 몇 분 동안 서비스가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한가할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 대 인스턴스의 성능을 여러분이 조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Scale Up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cale Up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여러분이 Scale Up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작성한 소스 코드 예를 들면 PHP일 수도 있고 Node.js도, Java일 수도 있겠죠. 그 소스 코드를 한 줄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컴퓨터의 성능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Scale Up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Scale Up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게 되냐면 Scale Out을 시도하게 됩니다. Scale Out이라는 것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방식이 이제 Scale Out이라는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Scale Out을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터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읽기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쓰기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읽기 작업에 해당된 SQL은 Select, 쓰기는 뭐가 있나요? Insert, 또 Update, 또 하나 Delete가 있습니다. DLE, D.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죠? 읽기는, 아니 쓰기는 데이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쓰기 데이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읽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대의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데이터베이스가 버거워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취하는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Scale Up 전략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한 대의 컴퓨터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사용자들의 어떤 접속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 데이터베이스는 이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1행부터 30행까지가 들어 있고 여기에는 31행부터 뭐 60행까지 들어 있고 뭐 여기에는 61행부터 뭐 80행까지 들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 어... 그 사람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물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딩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러한 상황을 처리하냐면 한 데이의 컴퓨터가 이렇게 대표로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요기에다가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이 마스터 컴퓨터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한 데이 또 다른 별도의 컴퓨터를 이렇게 장만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컴퓨터는 슬레이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슬레이브 슬레이브 1 슬레이브 2 슬레이브 3 이런 식으로 슬레이브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참 흉하죠. 비유가 자 그리고 이 슬레이브가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동기화해요.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슬레이브에다가도 데이터를 넣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슬레이브 2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져가서 동기화하고 슬레이브 3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읽기 작업이 읽기가 아니죠. 쓰기 작업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은 쓰기 작업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게 되면 아주 재빠르게 슬레이브 1, 2, 3가 그 내용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4대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면 php, node.js 또는 python, java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가져갈 때 쓰기와 관련된 작업이 있죠. 쓰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은 쓰기와 관련된 작업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만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되고 그리고 읽기와 관련된 작업은 슬레이브를 대상으로 읽기 이것도 읽기 그리고 이것도 읽기 슬라이브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읽기는 읽기와 쓰기가 일단 구분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컴퓨터를 일단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세대의 컴퓨터가 읽기와 관련된 작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읽기 전용 머신을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는 읽기와 관련된 작업은 마스터 db가 아니라 마스터가 아닌 슬레이브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쓰기 작업과 읽기 작업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일어날까요? 많은 경우에 쓰기보다는 읽기 작업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스터라고 하는 이 한 대의 컴퓨터가 어쨌든 간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결국에는 쟤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건 이제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그런 작업들은 ids가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요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만 던져 드릴게요. 샤딩 자 바로 이 샤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1번 사용자부터 100번 사용자까지의 데이터는 어떤 인스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그리고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어떤 인스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샤딩이라고 하고 샤딩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샤딩을 고려하는 것은 그것은 뭐랄까 닭 잡는 소 잡는 걸로 닭 잡는 격이 되는 거죠. 아유, 비유가 너무 흉하네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인 이론적인 베이스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이제 ids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이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 즉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인스턴스 액션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어 크레이트 리드 리플리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리드 리플리카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양을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 소스는 어떤게 마스터가 될 것이냐는 뜻이고 DB 인스턴스 아이덴티파이는 예를 들면 O2 RDS 리드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포트 이런 것도 그대로 두시고 어 업데이트도 이렇게 하고 크레이트 리드 리플리카 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자 이렇게 하고 크레이트 리드 리플리카 하면 조금 기다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저거는 뭐냐면 우리의 그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될 여섯 개 데이터를 어 복제할 데이터베이스 리드 리플리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는 중 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o2ids-read1 이라고 하는 바로 저것이 리드 리플리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쓰기와 관련된 작업은 o2ids에다가 하고 읽기와 관련된 작업은 o2ids-read1이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ids를 사용하게 되면 어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해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러 대의 리플리카가 필요하면 여러 대를 복제본이 필요하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 대의 복제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 그 복제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고 치면 걔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건 이제 요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뒤에서 이 여러 애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php, node.js, 파이썬 이런 애플리케이션 수업에서 어떻게 복제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어 쓰기 작업은 마스터에 읽기 작업은 어 슬레이브에다가 우리가 접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그 각각의 언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러빌리티와 관련된 두 가지 전략 스케일 업 그리고 스케일 아웃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